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렇게 끊기는거지? 어? 왜 이렇게 끊기지? 히트맨을 업데이트 또한테 와 진짜야? 원래 이렇게 끊기는건가 이게? 왜 이렇게... 아직 안잘잘있네 감사합니다 10호 오빈이 안되면, 정리를 정리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찾는 것입니다 어제 밤에 어제 3일의 치료가 되었고, 지금 3일의 치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투바이오 리퍼의 가마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료 체크업을 위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시간에, 그 모든 기술을 다정돼, 그 모든 기술을 다정돼요 역시 유키 야마자키와 토키오 로이어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우디스는 우리 클라이언트 레코드에 도움이 되었고, 액티브 ICA 오퍼라티브를 포스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통역은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우디스는 그리스도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ICA의 정신이 있습니다. 무시되네, 나쁜데다. 음식 나쁜건데, 아우 졸려. 둘 다 죽이는건가? 어 맞네, 아니면 맞나? 타겟 에릭 소더 유키 야마자키 갑시다, 플레이 아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 빠르게 죽여버리십시다 하하하 계속 빠르게 암살해버리고 아우 자야겠어 너무 피곤해 그러네 여기 땅 꺾이네 저기만 잘못되시네 호카이도 47 가하마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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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엘리트 법무부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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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병원 병원 병원이 병원 비료로 병원 어, 암벽하게 일본이네, 진짜. 마지막 에피소드를 하고 있는데 내일 또... 뭐가 있다가... 뭐야... 뭐야, 자세히 왜 이래?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 흠... 이 심장은 너무 딱딱해. 내 심장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의... 왜 신발 신고 누워있냐, 게다가? 얼굴 굉장히 불편해 보이네요. 데이터 하자. 어, 뭐야? 어디보자... 여기 호카이도고만... 일단은 뭐야, 지령인가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일단은... Oportunity인데... 어디보자, 노스모킹, 테일... 테일하트... 뭐 가져올까? 여기 하나 골라서 가야되거든? 이게 뭐지? 어이, 뭐야? 아, 소리 안 꺼졌네. 아, 뭐야! 아니... 몹시 졸린네. 이러오라고 해서 방송하다가 자괴감드리고 괴로워. 저기 무슨 말... 저기 요즘... 저기 뭔 말이야? 감사합니다. 진짜 제대로 나오네. 저거 구미배원님 만들어주신건데... 감사합니다. 왜 저거 무슨 얘기가 있네... 경치 좀 자꾸 구경할까요? 와... 지린다... 와... 너무 아름다워... 안녕... 어, 미... 이거 뭐야! 아, 저기... 난 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안되는구나... 이야... 굉장히 멋있네요. 저기... 역시... 어? 컴퓨터는 컴마왕, 게이밍견은 기가바이트죠. 이렇게 멋있는 그래픽이... 구현이 되려면은... 컴퓨터는 컴마왕, 게이밍견은 기가바이트에 합산... 응? 합작이 되어야... 이렇게 멋있는 그래픽이 나오죠. 장롱에 나무씨 들어가지고요. 이게 일본 전통 방식이에요. 오빠, 살살해우니 감사합니다. 코드숨... 이게 뭐지? 물 좀 내리는거... 물 좀 내려줘... 와... 뭐야? 야, 이러면 똥이 무지갯빛으로 빛나면서 튀는거 아니야? 야... 뭐지? 창원 누나님 감사합니다. 베라요? 웬 베라? 세상에, 역시 일본은 특이해! 락픽이 없어. 이야, 사방으로 튀겠다 이거. 나가자 빨리. 어우, 더러워. 역시... 특이한 문화를 가진 나라는 것 같아. 어디보자. 어디보자. 여기 호텔인거 같... 호텔 같다. 약간 무슨 병원인거 같았는데... 잠깐만 일단은... 어... 목표라 정해야돼요. 여기서... 주시광팽이니 감사합니다. 어... 뭐 가져올까? 노스모킹... 이게 심장이네? 진짜 심장이었네? 이제... 쓰릴... 쓰릴 시커. 이게 뭐지? 허리를 붙잡고 있어. 궁금해 이거.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되면요은... 80m 저기. 별 멀지 않아. 네 안녕하세요. 어! 오겐키 데스카네! 쏘고데! 쏘고데스 네! 에 에엣 죄송해요 한국운매 안나오나? 반가워요 아 이거 뭐야 아 여보 살수매님 감사합니다 제 뜻들 못지화하게 해주네 일본이라고 써있어요 일본 되게 중요한 자를 인가요 막아놨어 저 안에 누구 있다 타겟은 저기 오른쪽에 제가 아마 유키 야마자키같고 저기 멀리 있는게 아마 그 누구들아 남자 한명 감사합니다, 토끼사랑님 내가 가야되는 곳이 저기다, 40미터 막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환자인가봐 약간 요양원 같은 데인가 여기가 못 지나가게 하나 여기도 여기 계셨네 근데 여기도 잠을 수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못 지나가게 할 것 같은데 음, 못 지나가게 하죠 그러면 누군가 옷을 뺏어봐야 되는데 창원노라인 감사합니다 덥다고요 지금 날씨가 여기 정원사 있고 정원사 옷을 뺏어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일단은 좀 돌아다녀 봅시다 외비 넓은 것 같으니 궁장이 보면 저기 멀리 있어 회장은 아 여기구나, 바로 앞에 있구나 어디보자 밭 가는 거, cct위 저기 있고 일단 이 옷을 뭐라 그러지 이거 보통 여자들이 입는 거 아닌가 이게 기모노였나 아이스크림 맛있으니 감사합니다 얘가 좀 혼자 있다 얘 아 근데 여긴 죽이면 안돼 얘 죽이면 저기 cct위 있어 바로 앞에 여기 사람들 보고 있네 안 돼 이쪽 여기 아니야 아이고 오, 에이? 저 오빠 사장님 혹시 영 잘못 붙이신 거 아닌가요? 저 오빠 사장님 저 오빠 사장님이 아무래도 저 영 잘못 붙이신 거 같은데요 유카타가 맞아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업 먹었습니다 앞사람 대단한 팀이 감사합니다 아유, 약투자? 아유, 약투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많이 주셨어요 한 번에 맵 좀 구경하고 있는데 이거 파이어 알람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일본 여행 갔다가 또 여행비 주셨나 아유, 너무 많이 주셨어요 아유, 너무 많이 주셨어요 아유, 항상 저녁을 생각했을때 화장실이야? 그럼 저기 옆에 짜장실 아니야 여기? 아, 괜찮아요 엥?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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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쓰레기통들 여자들은 똥 안싼다는데 향기로울 것 같아 들어가 있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저도 여자에요 저도 여자에요 머리 참여를 하지 마시죠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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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란 말이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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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제 끌어서 얍! 나중에 얘가 변태로 몰아야지 화장실에 옷 벗고 있으니까 얘가 변태냐 여기 안에 변태가 있습니다 제가 잡았습니다 쯔아! 바로 넘어! 이 2인조 변태같으니라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죽이지 이거? 얍! 병원에서 2인조 같은 일하고 얍! 들어가 있어! 헤헤헤헤헤헤헤헤 에이 가자 아, 여자 있던데 아까 전에 이제 나랑은 볼일 없지 이제 고 좋았어 이제 옷을 얻었구만 여자 화장실로 가니까 되는 일이 술술 풀려 오케이 뭐 다 갈 수 있어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오빠 살살하니까 잠 다 낀거 아닌가요? 야 맞아 사실 일부러 졸리적이었어요 헤헤헤헤헤헤헤헤 뭐지 이게? 블렌딩 커피같은건가? 얘네 말하는거 주워둔 그게 또 뭐 생겼나본데? 저장 저장 한번 하자 저장 한번 하자 저장 한번 하자 셀카 찍네 막 이제 옷만 맞고 입으니까 다 갈 수 있어 아까전에 다 못갔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소다캔 아아 이 게임 최고의 무기 소다캔 음료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들 어 어디보자 여긴 뭐올까 소티 한입 먹여줄까 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인데 내 옷에 입은게 없어 아니 오빠 살사레오님께서 무슨 옷인지 잠깐만 입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떠버려 이거 덜 거 별로 안 없네 자 얼레벌해서 다시 입어야지 감사합니다 오빠 살사레오님 또 영 잘못 부수신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들어가있어 감사합니다 오빠 살사레오님 이제 안졸려 안졸려 확장 바뀌었어요 아! 음료수 하나 날렸네 아 내 제일 좋아하는 무기인데 일회용이라서 요 밑에 옷이 궁금했어 무슨 옷인지 혹시 모르잖아 더 좋은 옷인지도 내가 지금 입고 있는게 더 좋은거 같애 어디 보자 일단 지금 나는 목적지로 안가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 맵을 맵이 굉장히 넓네요 이거 못 외우겠다 너무 넓어서 저기는 뭐지 일단 관리자 같은 약간 이제 중요한 경비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가볼까 이제 슬슬 한번 어 뭐야 수술실이다 일로 옷 지나가 저장 일단 저장만 하고 헉 미친 아 야 못 지나가 못 지나가 다 여기 지금 머리 저기 있어 이 경비원으로 저기 못 지나가나봐 방금 밑에 있던 사람 그 옷은 뭐지? 여기 씻고있던 애? 이 옷은 뭐지? 얘가 병원을 얘가 혹시 간호사 옷 아니야? 남자 간호사 옷? 어디였지 여기가? 여기 어딘지 잃어버렸다 목적지는 여자 목욕탕 그건 나중에 가야지 말 안 통한 척하고 막 이러면은 못 알아듣는 척 앉아있어요 I'm sorry man 눈이득 어디 보자 저쪽이구만 이제 아까 얘네 다 막았는데 이제 아... 지금 또 뭐야? 이쪽으로 하자 아 얘네 왜 자꾸 나 잘 알아봐 어휴 야 얘 눈이 굉장히 눈썰려 좋네요 야 이거 못 지나가겠다 다 나 알아본다 뭐냐 이 옷을 입었는데 원래 같은 옷 입으면 더 잘 알아보기는 같은 직원들끼리 잘 알아본다 했거든요 얘는 아까 맨 처음 내가 입었던 옷인 것 같고 그 노란 옷이랑 같은 수준의 옷인 것 같고 여기가 남자 장식 오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무지개를 즐기고 계셨구나 근데 왜 알몸으로? 잠깐만 너 내가 손봐줘야겠어 앗 짜세! 옷을 벗고 똥을 싸더니 예의에 여긋나 들어가 있으라고 치고리가 변태같으니라구 난 변태 처리 담당이다 오빠 사세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켜주고.. 켜주고 가야지 아우 냄새 어? 나도 마찬가지다 이얍! 치아! 아우! 이인조 변태같이니라고 야! 요렇게 병 이 병원에 이렇게 변태가 많은거야? 자 이제 어디로 가질까 애들 나 너무 잘 알아봤는데 다 손님들이고 경비호실 정답이 아니었잖아 난 경비호실 정답인줄 알았는데 경비호실 굉장히 사람들이 잘 알아봐 나를 요리사옷? 요리사옷이랄까 내려가볼까요 한번 오! 음식이 있어 먹자 도바퀴 못넣네 감사합니다 자 밑에 층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위층에 연결 안되있는거 같고 지금 두명밖에 안보이는거 같죠 얘네를 일렬로 놓고 아 X됐네 방음이 안되네 이거 소음기가 없네 총에 이거 쏘면 다 들리는거 아냐? 세이브 두번째 해놓자 석양각인데 SKD님 감사합니다 똘킹님 목욕탕에서 시간멈쳐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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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었다 CX 자 다시 로드 젖었다 데에스 도망가자 아 총이 이게 왜 오늘 소음기가 없냐 오늘 총에 원래 맨날 있었는데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아 어떡하지? 총을 왜 쏜다 끼워 내릴까? 다 죽일까? 하아 아무도 모르겠지? 에잉?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 날 보고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두리번 두리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cuál 무기가 한개도 없에 다 어디였지? 통전도 없어 이제보니까 아니 미친 이거 큰일났네 갈 데가 없네 설마 못보는거 아니겠지? 뒤에 있는거라고 설마 못보는거 아닌가요? 설마 못보는거 같은데요? 이분은 거울을 왜 보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지금 머리 위에 점이 있으니까 난 죽어줘야겠다 이 자식아! 렛츠 인피쓰 렛츠 인피쓰 됐어 안에 자리가 있구만 다시 불러오야되는 각인데 이거 큰일났다 이거 아 안되있다 손님 다시 가야겠다 이거 이거 뭐하는게임인가요? 일본여행하는게임이며 아름다운 나라죠 버그 왠지 그 놈이 언제까지 자 오늘 히트맨 푸카이도였나요 자 시작합시다 손님으로 다시 아까 놀아 놓으셨는데 신세골 바뀌었어요 깔끔하고 좋네요 아름다운 커플이 한쌍 음 오케이 사라졌다 아 다행이다 아 갇힌거 같은데 아 이쪽에 길이 있구나 다행이다 총집어넣 어 야 빨리 집어넣고 총을 어떻게 집어넣지 이거? 탭인가? 아 됐다 왜 갑자기 GTA로 변한거죠? 하하하하하하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즐기러왔어요 현재 진행도 0%입니다 게임 시작하고 진행된게 사실상 없는데 어 솔직히 말해서 사실상 진짜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킬의 후워무더님 어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고맙나사이 맨 고맙나사이 맨 갈데가 없네 큰일났네 어디보자 쉽다그랬는데 이거 지수님 말로 그만겠네그랬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시하면 안될까요? 안돼요 다 박혔어 이미 그래도 좀 한계있잖아 조금이지만 매별좀 알아놔 다 박혔어 어디 보자 누구 옷을 입어야될까? 쟤네 옷을 입어야되나? 검은색깔 아저씨들 다 박혔지 여기 지금 진행도가 0인데 0? 쏘데스네 죽이고싶다 아 오빠센설헤님 감사합니다 옷 벗기긴가요? 많이 벗기긴했지 여기서 근데 아쉽게도 여자는 벗길 수 없어요 화장실만 전락날라 지금 엄청 하고있어 여기 안에 지금 시체 다 없어진거 같다 근데 어째? 여기 시체 다 있었는데 시체 다 없어졌다 어째? 화장실만 몇번을 가는거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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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기를 바꾸면 되잖아 손님인데 여기 갈수 있으려나? 되게 중요해보이는 자리인데 되게 중요해보이는 자리인데 주일 얘들 말하는거 줄어듣는건가 보다 어? 잠깐만 얘들 옷 입을 여잖아 두명이긴 한데 두명이긴 하거든요 일단 얘 말하는거 줄어듣는건가 봐 일단 여기서 오케이 뭔가 바뀌었어 저기까지 가야돼 자 일단 그건 그거고 목적지는 목적지고 일단 저장을 한번 여기다 해준 다음에 안경 쓴 놈 안 쓴 놈 머리 많은 놈 머리 적은 놈 머리 적은 놈이다 총을 주워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좋았어 오케이 이제 뭐 좀 깐지나는구만 이제 뭐 좀 입은거 같네 이제 뭐 좀 입은거 같네 야 선글라스까지 개간지다 이러면 야 이거 총 들고다녀도 되지 않나 이러면 개멋있는데? 수트간지가 세상에 이제 어디든지 갈수 있을거에요 이정도 벅장이면은 원안되나 다 갈수 있을거에요 너무 멋있어서 Konnichiwa 아무 말도 없구만 방은 못들어가네 사람들 방엔 일기경비원대같은 이라고 말이야 어 어디로 가야되지 요리사 아 여기도 안 태권도 별로 안쎄잖아 태권도 별로 권력이 없는 그거야 별로 권력이 없는 옷이야 어디보자 이것도 아닌가? 경비원 옷인가? 그렇게 세지가 않은데? 다 갈수가 없네 다 갈수가 없네 저기 가야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요리사 옷으로 저기를요? 글쎄 될라나 여길 들어가야되는거지 지금 4번방 서치 더 텍 뭐야 텍산스 룸4 시가렛 허허 어 네 이사람 아닐까? 이사람 누군데 쟤 안에서 나와 자 일단 이사람 따라갑시다 이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사람 옷은 좀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게 타겟이다 따라가면 들키는데 저장함 일단 함합시다 첫번째야 어디 아아 잠시만요 굿소 굿소야루 너 따라간다 처음 기부해봐요 안녕하세요 으아 좋아 진짜 따라갔다 이 아시아 나 격려도 해줬어 아까 다 떠냈네 근데 여기 저사람 나올 때 들어갔으면 된거 아닌가 그니까 아까 전에 거기 들어갔으면 된건데 아 근데 이사람 죽일 각이 안나오는데 이사람도 그냥 손님 옷 아니야? 일단 기다려보자 이사람 사실 타겟은 아니거든요 전혀 그냥 저기 나왔을 뿐이야 내가 들어오신 방에서 나왔을 뿐이야 아 죽이고싶다 저기서 어디서 적용 못하나 허허허 이거 또 한번 바꿔야될거 같은데 어렵다 생각보다 이쪽 방인데 또 누가 나올때까지 기다려볼까 아 본포닝 감사합니다 또 누가 안나오지 안에 아무도 없네 해킹하는 방법도 있나본데 썸보라야 생각보다 이 옷이 굉장히 걸력이 없어요 나 이 옷이 되게 센 옷인줄 알았는데 존나 약해 아 감사합니다 보민집사님 술주시고 계신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술주시고 계시면은 추억 많이 해주시지 보통 아 손님 옷으로 가볼까? 이거 다 옷이 진짜 쓰레기냐 보통 이제 한가지 권력의 옷이 있게 이게 뭐야 마른이거든요 그 옷을 입으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는 그런 옷이 있는데 이것도 아니란 말이지 아꼈겠지 당연히 조졌네 바뀐게 없어 이러면 바뀐게 없어 경비옷은 어디갔는지 기억도 안나 맨 처음 입었던 경비옷은 종업원 여자 옷은 안돼요 여자 옷은 못 입어 아예 그냥 수트가 깐지나니까 수트를 입어주고 저 여자 종업원들은 그러겠다 왜 자꾸 저기 들어갔다 나면서 옷 갈아입고 나오나 여기로 안가볼까? 여긴 어디지? 여기로 안가볼까? 여긴 어디지? 이러다가 여기 길 다 외우겠다 여기 호텔 병원인지 호텔인지 어? 아니 아저씨! 또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아저씨 옷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저씨 화장실 안가세요? 어 죄송합니다 꼬우면 따라오시던가 행 꼬우면 따라오시던가 아아아아 흐흐흐흐흐흐흐 어? 어디가시나 아 오빠사사 회원님 감사합니다 대머리 캐릭터가 여기 대머리밖에 없어 주인공인데 어떻게 어? 아 여기 좀 애매한데? 여기 조금 애매한데?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시체를 숨길 곳이 없잖아 얘를 잡아 죽인 다음에 그지? 얘를 죽인다 하더라도 숨길 데가 없어 이거 켜버릴까냐 이거?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아 이거 애매하네 이 사람 옷 입으면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하고 있는거지 뭐하고 있는거지 도대체 한번 세게 박아버릴까냐 달려가서 일단 지금 할 수 있는게 없어 이 사람 옷 입는거 밖에 없어 네 안녕하세요 컴머왕에서 컴퓨터 샀어요 안그러지세요 컴머왕에서 컴퓨터 샀어요 컴머왕에서 컴퓨터 사신분들 문상 들여야 되는데 문상 없어 못들여가지고 잠깐만 다시 들어갈라는거 같은데 문상을 오늘 20개 아 10개 샀어요 10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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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간다 다시 들어간다 다시 들어가신다 다시 들어가신다 다시 돌아간다 아저씨 내가 다시 들어왔기만 얼마게 들었는지 몰라요 뾰롱 아아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들어왔다 정말 들어갈라 아저씨 죽일랬던거 알죠 안죽게 미안해 사과할게요 내가 죄송해요 이거 뭐지 이거 카우보이 버스트 어 석산같은건가보네 자 여기서 씨가릿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가 아저씨 나 보면 안되네 그냥 쉬고 계세요 아저씨 착한 분 같으니까 키를 불평 묻으니 감사합니다 이런가? 시가렛! 어어 찾았다 미친 어어 아저씨 착하니까 내가 살려준다 나한테 막 좋은말도 열어봐 티비나 좀 보세요 보파할이니 감사합니다 여기로 가야된다 휴 저장하자 와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거지? 저 아저씨 죽이는거 맞나? 아니 저 아저씨 들어올 때가 진짜 기다리는건가? 자 여기도 들어갈 수 있네요 근데? 경비들을 들어갔는데 오오 CCTV 관련된다 여기 또 들어갈 수 있네? 여긴 약간 창고같아 잘못 들어온거 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앙... 앙... 앙탕님 저쪽이다 밑에 층인거 같은데? 설마 아니겠지? 어우 휴 다행이다 아까 못 지나갔죠 여기 아까전에 어 어 리플레이스 유키스 엠티팩 오프 시가렛 담배를 채워넣는건가? 담배를 담배심부름 한거네요 그러면? 뭐왜지? 자 그럼 이제 목표가 지금 없어요 담배심부름 한게 오늘 한일이에요 어? 어? 이거 히트맨 맞지? 담배 저 담배 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 어 돈 나이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된건가? 담배 때문에 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잘보고 있습니다 세팅창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잘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어? 어? 어떻게 다시 일로 올라오나? 흐흫흫흫 어... 내가 지금 뭘한건지 잘 모르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